그 다음에 총이 언제나 끝나려나? 변종 삼각군병 부대를 이끌고, 총선 기능의 차례를 돌파하십시오. 모두 죽여들마! 회피하면 더 싸울 수 있다! 주공님, 전방에 막사가 있... 방어가 삼엄에 불... 예! 처죽이면 나 할 수 있을 겁니다! 난 연나라의 장익덕이라 한다! 누가 날 상대할테냐? 형님 큰일입니다! 등무가 관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! 방관 큰형님을 찾으려면 우선 날 보내주세요! 잠시 뺏기 때문에 전쟁이 남아있습니다! 전쟁이 그럼 논의 중대가가 편하게 들어가는 중대가 영양님의 차례를 돌파하십시오. 둘째 형님이 뒤를 끊을 겁니다. 적군의 기병이 아군의 궁 장량을 생포해서 타인입니다. 장각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나의 장기극이라 한다. 누가 나의 장기극기? 누가 나의 상대일 테니? 저 머트까지 허탈을 날려고! 모두 죽여줄라! 100회하면 더 싸울 수 있다!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. 우선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 제가 잠시 뒤에 전보를 올리겠습니다. 우선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